중간고사 망하는 과정 입시덕 후 시험 공부하다가 유료 끊긴 사람? 이것만 보고 다시 공부하러 가라 후 원래 중고등학교 내신은 4주 전부터 스타트 끊는 게 국룰 시험 범위 체크부터 하면 되는 거? 아직 안 나왔어?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걸 쭉 정리하면서 양이 어느 정도인지 딱 해줍니다 4주 동안 과목당 기본 7, 8여도분 돌리겠다는 마인드 캘린더에 무슨 과목 언제 할지 슥상 적어봐요 이번 주엔 가볍게 2번수 1회독 발기자 수업 시간에 필기 놓쳤던 부분 친구한테 빌려서 메꿔놓고 자습서 내용도 쭉 정독해줍니다 과목별로 수업 필기와 쌤이 나눠준 프린트 내용 정리하면서 한 줄을 마무리하면 되는데 사실은 자기 생각만 하고 시작 안 함 수업 시간에 필기해둔 거 볼랬더니 원형 탈모라도 걸린 건지 중간중간 뻥뻥 비어있음 그마저도 돌면서 써서 글씨가 대왕지렁이 그 잡채 그런 프린트라도 어이 씨 수거 파일에 영어 프린트 껴있고 또 수학 학습지는 가방 밑바닥에 처박혀 있어서 다 찼지도 못하겠음 역시 시험 공부는 미래는 마시지 정리된 내용들을 꼼꼼히 보고 이해하는 시기 본격적으로 과목당 2, 3회독 돌리며 후후 풀 집중 시간을 늘려가줍니다 문학 작품의 경우 주제, 배경 등에서 쌤이 특히 중요하다고 한 건 체크 해석이 여러 가지일 땐 이 쌤말이 법이에요 수학도 마찬가지로 쌤 스프리 과정과 비교하며 1회독 프리를 돌려줍니다 틀린 문제 맞았지만 프리가 완벽하지 않은 문제 쌤이 별표 쳐준 문제들을 골라잡아 우담북스에 정리해줘요 수학은 벼락치기가 안되니까 무조건 지금 개념 파악 합격하게 갈겨야 합니다 내신 영어도 사실상 암기과목이니 쓰면서 외워줘요 그 전에 모든 문장을 my own brain으로 해석해봅니다 찐 해석과 비교하며 빼먹은 키워드는 없는지 연결이 어색한 건 없는지 체크 막히는 문장은 표시해놨다가 나중에 집중적으로 체크 이해 안되는 거 있으면 동실 출근 복귀 전에 쌤 쫓아가서 질문해주면 끝 증개 뿔 이제서야 시험 기간 체감돼서 스카 가려는데 골짜각이 침침하니까 스카고 애들부터 불러모음 계획대로라면 지난주에 정리해둔 거 보면서 막공해야 하는데 현실은 이제 정리 시작이에요 아직 시험 범위 안 나온 과목도 있고 스카이도 쳐자거나 혼나는 애들이 한 바가지라 공부할 맛 안남 점심때 친구의 코너 한마디에 가둬주고 알아가면 알기로 암기와 문제풀이를 잡아야 할 때죠 암기 과목을 단고나 노트를 만들어줍니다 만들기 전에 이렇게 종이에 쭉 적으면서 1차로 외워줘요 쓰면서 공부하면 손가락이 흐물해지는 만큼 기억이 오래가니까요 평가 문제집 시험 대비 문제집까지 자작 풀어주면 시험에 어떤 유형이 나와도 이너피스를 유지할 수 있죠 문제집은 괜히 어려운 거 풀지 말고 내 수준에 맞춰 여러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주면 도시령 굿 2주밖에 안 남았으니 진짜 공부 좀 해야겠다 싶음 맵다 문제나 풀리고 책을 펼쳤는데 머리에 둔 게 없으니 문제가 풀릴 리 없음 그럼 단거나 뭐 그거부터 만들어야 되겠다 대충 내용 옮겨잡으면 되겠지? 아 뭔가 허전한데 금방 괜히 없잖아 오늘은 아트박스나 가야겠다 D-7 악마니 스퍼틸 갈기 시기 새로 뭔가를 공부하기보다 여태까지 했던 걸 계속 복습하는 게 좋아요 체크해놨던 중요 문장들 암기하고 마지막 오답 N절표 문제 계속 풀어보고 어딜 가든 단거나 노트를 손에 딱 붙여놓고 달달달 외워줄 우리 학교 기출부에서 중간고사처럼 시간 세팅하고 풀어주면 막주 시험생이 끝이지만 이렇게까지 공부를 개떡같이 했기 때문에 입술을 붙였음이 거꾸로 계획법이라도 해보려는데 할 게 졸라게 빌렸다 보니 이걸 실천하는 게 기적이다 할 정도로 막막한 회계획표가 돼버리 그래서 올공감일 날이 하루도 없음 내일 시험치는 과목들을 마지막으로 훑어보며 숙면? 마립맙맙맙맙 제대로 해둔 게 1도 없기 때문에 나의 밤은 당신네들의 낮보단 졸라게 길 예정임 막상 새벽까지 공부했더니 눈꺼풀이 천근만근임 역시 공부는 맑은 정신이지 한 시간만 자고 일어나서 공부하기로 합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구독해라 후 여기까지다 공부하러 가라의 손님 그럼 구독하시고 션콩 화이팅해요 여러분 빠이